음악도 켤 수 있어? 어 뭐 나랑 이거 뭐야 게스트 멀티 게스트를 잠금 해제할까요? 아 나 이거 아직 못하네 왜? 못하네 못해 나 간다 그냥 궁금해서 와 봤어 또 선물 기능 꺼졌네 다행히 이제 선물 못 보내야지 롱 선물 못 보내야지 롱 안녕 간다 잘 있어 안녕 나 진짜 쉬러 가야 돼 빠이